영어, 한국어, 베트남어를 교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국어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해석을 한다 그러면 호기심에 이끌려진 어린 왕자는 모자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너는 왜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목소리를 가진 모자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나는 사막의 바람으로부터 내 생각이 훔쳐지는 것을 보호하려고 이 모자를 써 어린 왕자는 흥미로웠어요 매료되었어요 왜 가시니? 그는 물었습니다 가시는 내 비밀의 수호자야 모자가 설명했어요 그들은 내 안에 있는 숨겨진 신비함을 드러내려고 찾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한국어로 일단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형 구조를 살짝 설명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뭐뭐해서라는 개념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호기심과 끌려 단순하게 어린 왕자가 아 다가갔네요 모자한테 그리고 물었습니다 간단한 문장이에요 너가 그런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는 이유가 뭐니? 이거는 이렇게 뒤에서 선명을 해주는 구조 때문에 이거는 모자일 테고 자기 목소리를 가진 모자가 모자가 목소리를 안 갖는다는 걸 조금 이게 최하치 뷰티가 좀 많아봐요 그러니까 이게 설명을 할 때 아 모자도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 이런 식의 아주 속삭이는 톤으로 대답했어요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때는 그런 전치사 한국어 기준으로는 조사 또는 조사겠죠 본모로 이런 식으로 나는 여기서 보면은 뒤에서 목적이 나와요 그러면은 한국어를 설명한다 그러면은 목적이 나왔으면은 우에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이 모자를 쓰고 있다가 앞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가 나왔으면은 나가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마지막에 다가 나오기 때문에 이 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뒤로 빼야 돼요 그러면 나는 이 모자를 쓰고 있어를 뒤에 넣는 겁니다 목적이 여기 나왔고 목적이 이제 보호를 하는 건데 뭐를 보호하는지 무엇으로부터 뭐를 보호하는지 그러면은 사막의 바람에 의해서 내 생각이 훔쳐지는 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모자를 써 이렇게 풀어서 한국어 순서는 넘어갑니다 그 어린 왕자가 매료돼서 물었죠 왜 가시니 라고 그랬더니 그 모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모자는 내 비밀의 수호자야 모자들은 아니 가시는 모자가 아니라 가시는 내 비밀의 수호자야 가시는 안에 숨겨진 신비함을 드러내려는 드러내려는 비밀을 찾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가시들이 멀리 떨어져 있게 해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전체를 복사를 해서 우선은 색깔을 빨간색으로 놔두고 chatGPT를 이용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까지 복잡한 게 아니라 chatGPT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에 대한 일종의 정보 검색 방법을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전체 글을 넣어주고 이 전체 글에서 명사 봉사 형용사 봉사를 찾아달라고 한번 chatGPT한테 요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훌륭하게도 훌륭하게도 찾아주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똑같은 명령이니까 아마 아마 인식을 하면 명사와 동사 형용사 불사를 제외하고 찾아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데이터를 기억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조금 아니네요 그러면 다시 다시 이거를 입력을 한 다음에 형체 내용을 또 갖다가 넣어줘야 되겠네요 지금 이 문형에서 이거는 잘 안 먹는 이거는 포기 대신 명사 형용사 명사 형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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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명사, 형용사, 명사, 봉사, 우사를 빼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해서 문법적인 요소 서울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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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어에서는 더가 가장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징 중에 하나는 한국어에서는 비밀들 이렇게 보통을 얘기를 안하고 그냥 내 비밀의 수호자야 가시는 내 비밀의 수호자야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표현이 예를 들어서 가시들은 내 비밀들의 수호자들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챕지 빗게 확인한 것은 이 안에 명사 Prince, Pet, Voice, Thorns, Swords, Wings, Deserts, Thorns, Guardians, Secret, Mysteries가 명사로 동사는 Approached, Asked, Well, Replied, Explained, Fascinated, Inquired 이렇게 보면 World of Safe, Unlivenable, Hidden 이 동사이고 과거 분사도 포함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형용사는 Furious, Strangy, Whisperly, Little, Fascinated 부사는 Intrigually, Secretively, Within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외에 이게 이제 빨간 거일 테고 파란 거는 이제 보면은 더라는 정관사가 영어에서는 아주 많이 쓰입니다. 여기서 벌써 더라는 정관사가 어떤 용도로 썼던가에 너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갔냐 요 짧은 문장에 벌써 여섯 개가 너가 들어갔어요. 여섯 개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복수 형태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영어에서의 복수 그럼 여기 Sorts Sorts 그 다음에 Guardians Secrets Mysteries Stones 이렇게 복수가 들어가는 표현이 벌써 여섯 개가 나왔습니다. 여섯 개 대명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명사를 전체적으로 보면 통 넓게 보면은 Which Is I Is My 이거를 하나 안에는 너가 일곱 개 너가 일곱 개 그 다음에 Why He My My They Those Who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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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대명사가 열 개가 나왔습니다. 대명사가 나머지는 이제 가정적으로 이거는 이제 헤드 헤드도 동사 과거 헤브 헤드 헤드 이런 과거 불비칙 표현이고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과거 이기 표현 전치사 그 다음에 투 부정사 투 부정사 투 인피니티브 그리고 이거는 protect a from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일종의 동사 유형이라고 보면 됩니다. protect from 전치사 그 다음에 from의 목적으로 나와야 되니까 ing 전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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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과거 그 다음에 얘는 연결어 과거 전치사 과거 표현 과거 요즉 과거 이러한 발표 진짜 그런 어떻게 4, 5, 6, 전치사도 6개 정도, 그다음에 투부정사가 지금 2개 정도, 동명사 형태 하나, 이런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아닌 이 파란 애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전체적인 문법적 요소인데 얘네들을 잘 구분해 보면 얘네들이 뭐냐면 간단해요. 어, 더, 복수, 로 들어가는 애들이 벌써 15개가 있어요. 어, 더, 복수, 이건 다 명사와 관련된 겁니다. 명사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이 15개를. 그런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기한 것들 중에 대명사. 대명사는 빈도수가 엄청 높은 애들 중에 하나인데 대명사는 실제 어떤 언어에서든지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어떤 언어에서도 빈도수가 높고 그렇게 어렵지 않고 먼저 우선순위, 퍼스트, 우선순위로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대명사는. 그 다음에 영어의 특징 중 하나가 전치사예요. 이거는 한국어의 특징인하고도 같은데 오히려 한국어가 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좀 복잡하고 다양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에서는 전치사인데 한국어에서는 조사 개념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한국어는 더 광범해요. 아마 한국어는 조사를 찾아내면 이 전체 문장의 조사를 찾아내면 아마도 이거의 6개, 2배 정도, 2배 이상 거의 모든 단어에는 조사가 붙으니까 만약에 여기 단어가 한 대략 60개가 쓰였다면 조사가 60개 내지 50개, 60개 가까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사 한국어는 조사가 엄청나다. 영어를 이렇게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그걸 활용을 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장을 한번 읽어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The hat, which had a voice of its own, replied in a wistfully tone, I wear this hat to protect myself from being stolen by the winds of the desert. The little prince was fascinatedly, but while thorns being acquired, thorns are the guardians of my secrets. The hat explained the word of those who seek to unravel the mysterious Eden with him. 아마도 이것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